알겠습니다. 우리 예성씨가 부르는 시크릿가든 오에스트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. 준비되셨나요? 우리 예성씨가 부르는 그 남자 청해 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.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음에 울고 있으며 나 얼마나 더는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람 이 거지 같은 사람 계속해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있다 조금만 한 달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듯 널 사랑하는 나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 뿐입니다. 더 격기 소중합니다. 그래서 웃는 것도 배웠답니다.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말해 그 남자의 말은 모두 서로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 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던 그대여 내 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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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지르면 그 남자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그 남자가 나라는 걸 알아요 알려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모를 거야 그댄 바보니까 그댄 바보 그댄 바보 그댄 바보 그댄 바보 그댄 바보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창뿐이다 아, 끝난가요? 네 야, 우리 예성씨의 백지영씨 버전이었죠? 우리 멋있습니다 우리 김현주씨께서